프랑스에서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감자를 이송하는 흰색 호송차가 요금소를 통과하는 순간 검은색 SUV가 갑자기 나타나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뒤덮은 괴한들이 모여들고 호송차량에 총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현지시간 14일 프랑스 북서부 웨르 지방의 한고속도로에서 수감자 호송차량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산탄총 등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교도관들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했고 불과 2분만에 수감자를 빼내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수감자 1명은 도주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 2대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불탄 채 발견됐습니다. 탈주범은 마르세우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30살 모하메드 암나입니다. 암나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범행이 알려지자 프랑스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달아난 무장괴한들과 탈주범을 향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범인 추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경찰과 헌병 등을 동원해 달아난 괴한들과 탈주범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평소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0월에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뉴스들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관련 지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추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하셨을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복잡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지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제 번호 010-8480-3862번으로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8480-386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 제가 돈을 받고 투자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을 하시면 다른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핫한 이슈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